안녕하십니까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아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정리 두번째 시간입니다 첫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변동 편차제곱합 s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거다 그죠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공업통계 분야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뭐 실험계획법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변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편차제곱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대문자 s로 나타내게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변동이라는 것은 변동 변화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개개의 측정치와 평균간의 차이의 제곱의 합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변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척정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x 값이 되겠지 그죠 x 값이 되는데 한 번만 측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제 생산된 제품을 한 10개를 가져와서 측정할 수도 있고 100개를 가지고 와서 측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번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10개면 10번 100개면 100번을 측정할 겁니다 그러면 측정할 때마다 그 값들 x 값이긴 한데 뭐 첫번째냐 두번째냐 이렇게 해서 i 자를 붙여주면 되겠죠 몇 번째냐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개개의 측정치 하고 그리고 평균 간에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x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 더해서 이제 나누기 개수 했는게 평균의 개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측정값하고 그리고 평균하고 차이가 있겠죠 차이 이걸 제곱해서 합해 준 걸 우리가 변동 편차제곱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면 개개의 측정치 x i 가 있을 것이고 몇번째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이 값하고 뭐하고 평균 찾아나 그죠 평균이 있는데 그 차이니까 x바가 될 것이고 이 차이를 뭐 해줬다구요 제곱을 해줬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제곱 그리고 뭐냐면 합해 줬으니까 시그마라는 기호를 붙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s 는 변동 편차제곱합 대문자 s 라는 것은 기호로 나타내면 요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개개의 어떤 값들하고 평균치 하고 그 차이를 제곱해서 다 되는 걸 우리가 변동 편차제곱합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번째 보면 시료분산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시료분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표본분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불편분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v라고도 나타내고 대문자 v 그리고 소문자 s 제곱이라고도 나타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료분산 시료분산 그렇게 해서 뭐 수업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v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s 제곱이라고도 나타냅니다 그러면 아 이거는 똑같이 사용이 되는구나 즉 뭐냐면 v하고 s 제곱하고는 같이 우리가 시료분산 분산 표본분산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어 모집단 분산의 추정치로 사용이 되는데 이 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앞에 있는 이 데이터 변동이 있었지 그죠 대문자 s 가 있었습니다 이 대문자 s 를 뭘로 n-1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개수로 나눠 주면 평균의 개념이잖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는데 이걸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 줬다 라는 것은 10개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뭐 n-1 로 나눠 주기는 합니다만은 변동을 우리가 개수로 나눈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가 데이터 하나가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헛어져 있느냐 뭐 이런 값들을 나타낸다 그래서 분산이 크다 라는 것은 뭐냐면 평균에서부터 왜 평균을 기준으로 했죠 평균에서부터 데이터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고 어 분산이 작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값 자체가 작으니까 데이터들이 평균에 모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료 분산 또는 표본분산 v 라고도 나타내고 s 제곱 이라고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분산이나 뭐 이런 것들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주로 또 많이 사용되는게 우리가 표준편차 값이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편차인데 표준편차인데 뭐냐면 똑같이 시료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료의 표준편차 뭐 시료의 분산 이런 개념인데 표준편차라는 것은 이 분산을 우리가 루터를 씌워놨는게 표준편차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부위가 우리가 시료 분산 이라고 했잖아 그죠 분산에다가 루터를 씌운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다시 나타내면 루터를 씌우는데 부위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s 제곱 이라고 나타낼 수 있었잖아 그죠 뭐 요렇게 쓰면 되는데 어차피 루터 하고 제곱 하고는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s 라고 소문자 s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루터 v 때에 따라서는 소문자 s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거는 시료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동이 있고 변동 그리고 시료 분산 그리고 표준편차 뭐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검정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검정 추정이 나온다 그죠 검정 추정이 나오는데 일단 검정과 추정에 대한 기초적인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가 있는데 얘가 얘가 보니까 이때까지 성적을 쭉 조사를 했더니 수학을 시험 치는데 수학이 몇 점이 나오느냐 하면 이때까지 봤을 때 한 50점 정도 돼요 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집 애가 근데 이 성적으로는 대학교를 갈 수가 없겠지 이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학원 보내야지 과일을 시키든 학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을 보냅니다 학원 보내면 또 그냥 가는 거 아니죠 학원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과외비를 주든 그러면 열심히 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또 돈을 투입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효과가 있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이만큼 투자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라면 학원 바꿔던지 해야 된다고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수학 시험을 쳤습니다 수학 시험을 쳤더니 몇 점이 나오냐면 60점이 나왔습니다 60점 60점이 나왔어요 60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성적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지 그죠 뭐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정말 성적이 뛰어나서 이제 성적이 올라가서 60점을 받았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예전하고 실력 차이는 없는데 찍다 보니까 잘못 찍어서 한 두 개 더 맞췄을 수도 있겠지 이해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과거하고 과거의 이 점수에서 지금 이 점수가 나왔는데 바뀌었는지 검사해 봐야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검사해서 정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검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바뀌었다라면 실력이 나아졌다라면 어 그러면 지금의 평균은 얼마냐 이걸 알고 싶겠죠 이해되겠죠 지금 실력의 평균은 얼마인 거야 그러면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점추정치가 될 것이고 요거는 틀릴 확률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구간으로 추정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바뀌었는데 지금 성적은 여기에서 이 구간 정도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구간 추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검증을 하고 나서 바뀌었다라면 지금 얼마나 되느냐 추정으로 더 간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과 추정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검증 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도 우리가 뭐 우리가 품질 특성이 있다고 했잖아 그죠 뭐 강도가 됐던 수명이 됐던 그걸 높이던지 아니면 불순물의 양을 낮추기 위해서 금액을 투입을 할 것이고 투입을 했을 때 6개월이던 1년이 지났을 때 그게 낮아지든지 뭐 높아지든지 했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검사에서 정하는 그걸 갖다가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낮아졌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은 얼마냐 인장강도가 높아졌는데 지금은 얼마냐 그러면 추정을 해봐야 되겠지 이해 되겠죠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검증을 할 적에는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1종 오류가 있고 2종 오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종 오류라는 것은 알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파 위험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알파는 여러 가지 용어로 씁니다 위험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유의 수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기강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1종 오류라는 것은 귀무가설이 맞는데도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귀무 말 그대로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기차잖아 그죠 그래서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걸 귀무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 이 귀무가설하고 반대되는 게 대립되는 게 대립가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봤을 적에 예전에는 수학점수가 50점이지만 60점이라고 했을 때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60점이 나왔지만 지금 60점이 나왔지만 이거는 실수로 나왔는 거고 바뀌지 않았을 거야 옛날로 돌아가는 거지 이걸 귀무가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H0라고 얘기를 해서 없는 것도 옛날하고 똑같을 거야 이렇게 세우는 거고 그리고 대립가설이라는 것은 이거하고 반대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바뀌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알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대립가설 H1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귀무가설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하는 오류 이걸 갖다가 우리가 1종 오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 여기서 요렇게 했는데 옛날 성적은 요게 됐지만 지금 기존에 나왔던 성적은 요거다 그죠? 요겁니다 근데 뭐냐면 알고 봤더니 옛날하고 실력 차이가 없었는데 옛날하고 실력 차이 학원에 놀러 다녔다 그죠? 옛날하고 실력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뽑아서 시험을 치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와서 어? 바뀌었네 실력이 좋아졌네 원래 실력은 안 좋아졌는데 실력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오류자 오류 원래 성적은 안 좋아졌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 1종 오류 알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랬죠? 그렇게 결과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2종 오류는 베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립 가설이 맞는데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1종 오류하고 2종 오류하고는 조금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 귀무가설을 선택합니다 즉 뭐냐면 바뀌었는데 실력이 좋아졌는데도 검사를 했더니 잘못 뽑아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잘못했는지 H제로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도 잘못된 거지 그죠? 그것 때문에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바뀌지 1종 오류라는 거는 바뀌지 않았는데 바뀌었다라고 하는 오류고 2종 오류는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라고 대립 가설이 맞는데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걸 갖다 우리가 2종 오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류라는 거는 틀렸다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검출력이라는 게 있는데 검출력이라는 거는 1-베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베타 검출 말 그대로 이거는 검출해내는 역 능력입니다 힘적자잖아 그죠? 검출해내는 능력 이걸 갖다 우리가 검출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학생이 성적이 바뀌었어요 성적이 바뀌었을 때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찾아내는 능력 쉽게 얘기하면 실력이 바뀌었을 때 아 이 학생이 바뀌었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 검출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정이 이상이 있을 때 이상이 있다고 공정이 바뀌었을 때 바뀌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확률 이걸 갖다 우리가 검출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보면 유의하다라는 게 있다 그죠? 유의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통계량이 기강력에 들어가는 즉 뭐냐면 아 우리가 바뀌었을 때 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뭐냐면 기준으로 가지면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밖으로 벗어난다라는 거는 이 개념이거든 그죠? 이쪽으로 벗어난다는 얘기인데 유의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검증 통계량이 이 안쪽으로 이 밖에 쪽으로 이 밖에 쪽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유의하다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의하다라는 거는 이 우리가 H1을 선택하는 H0를 기각시키는 H1을 선택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의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그 정도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증이 끝나고 나면 추정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하고 나면 아 성적이 좋아졌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성적이 좋아졌을 것이고 그러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의 평균은 얼마냐 조사를 하고 싶겠지 그죠? 그래서 검사해서 정하는 그걸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 얼만지는 우리가 추측해서 정하는 그래서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추정에서는 아 지금의 성적은 얼마부터 얼마까지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이걸 양쪽 구간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뒤로 넘어가면 우리가 OC 곡선에 대해서 나옵니다 검사 특성 곡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OC 곡선은 검사 특성 곡선인데 로또의 부적합품율과 그 합격율과의 그 로또의 합격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합격율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곡선이니까 곡선이지 그죠? 곡선 그래서 검사 특성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검사 특성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되냐면 로또의 부적합품율이잖아 그죠? 로또의 부적합품율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기호로 P라고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로또의 부적합품율을 P라고 나타내는 거고 여기가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로또의 합격율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LP 우리가 부적합품율이 P인 로또가 합격할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Y축을 우리가 LP 그죠? 로또의 합격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가면 제품이 좋은 겁니까? 이쪽으로 가면 제품이 좋은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제품이 좋은 거지 왜? 이 P라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적합품율이라고 그랬잖아 부적합품율은 크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0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부적합품율이 낮으니까 그 회사 제품은 당연히 좋은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그 회사 부적합품율이 쭉 와서 여기에 왔네 제로입니다 제로 부적합품율이 부적합품율이 제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전부 적합품이라는 얘기지 왜? 부적합품이 없다는 얘기잖아 제로라는 얘기는 이해되겠죠? 부적합품율이니까 제로라는 얘기는 전부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로또는 다 합격하겠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로또 부적합품율이 제로다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라고 보면 %는 100%고 기여로 나타나면 1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회사 제품은 전부 합격이지 전부 합격하면 100% 합격하겠지 근데 부적합품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합격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죠? 좋은 로또는 합격해야 되겠지만 나쁜 로또는 합격하면 안 되지 이해되죠? 불량품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이 부적합품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합격율은 뚝 떨어지겠지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OC 곡선 검사 특성 곡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부적합품율이 제로일 리는 없겠지 그죠? 그런 경우는 좀 드물 것이고 어떻게 됐던 P0라는 부적합품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P0라는 부적합품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로또가 합격하는 확률이라는 거는 쭉 올라가 보게 되면 만나네 여기가 뭐 이 값이 이 P0인 부적합품율이 부적합품율을 가진 로또가 합격할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나쁜 로또입니다 P1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부적합품율이 높죠? 이럴 적에는 가급적 합격시키면 안 되지 이해되겠죠? 그 제품을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올라가보니깐 이만큼 합격이 되잖아 그죠? 합격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베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적합품율이 높으면 합격 확률이 줄어들 것이고 부적합품율이 낮으면 그 로또가 합격할 확률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오시곡선 검사특성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요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희망